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와 어제 하루 사이에 엄청난 소식들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터져서 오늘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중요한 쟁점만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c에서 중요한 단독을 터뜨렸죠. 김웅씨가 고발장 검찰이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된다 라고 아주 생쇼를 했던 걸 보도한 겁니다. 검찰 고발 사주 관련해서 김웅씨와 제보자 조성은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수처가 확보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mbc가 보도한 겁니다. 김웅 의원은 고발장을 우리가 직접 작성하겠다면서 야당은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 정치인을 시켜 대검에 접수하라 말하고요. 대리 고발을 눈치챌 수 없도록 대검이 억지로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치밀한 작전까지 제안한 거죠. 이렇게 김웅 의원과 조성은씨가 지난해 4월 3일 두 차례 통화를 했다는 거고요. 손준성 보냄, 문제의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파일 등을 조성은씨에게 보내기 직전과 직후에 두 차례 통화를 한 겁니다. 각각 7, 8분 분량이라 하고요. 김웅 의원은 고발장 접수 방식을 놓고 은밀하면서 구체적으로 당부를 했다는 거죠. 야 진짜 황당해서 뭐라 말이 안 나오는데요. 방문할 거면 대검 공공수사부에 전화해놓겠다. 제가 대검찰청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게 되니까 저는 쏙 빠져야 된다. 한마디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치고 빠지기를 했는지 누가 보더라도 김웅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인 본인이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면 국민의힘과 검찰이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던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당 지도부가 검찰에 가서 고발장을 내는 게 좋겠다.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한다. 아주 한편에 거대한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김웅씨 뭐가 어쩌다고요? 이걸 기억이 안 난다고 해명을 한 게 김웅씨입니다. 중요한 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 여기서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발장 작성의 주체로 언급된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많은 시민들은 여기서 우리를 검찰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가 어찌 됐든 검찰을 그만둔 직후에 고발장 작성에 검찰이 관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얘기인 거죠.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도 윤석열이 한 것처럼 되니까 이 부분에서 끝났다. 청보고발 사주 김웅 증거 나왔다. 손준성 김웅도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당연히 김웅 의원의 거짓 해명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김웅 의원은 분명 전달했다 해도 공익 제보로 단순히 전달한 거고 선거 기간이라서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다. 한마디로 하루 종일 바쁜데 100페이지가 넘는 걸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지난달 8일에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방금 보셨다시피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의 통화 파일이 나오며 해명에는 설득력을 잃은 상황인 거죠. 분명히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 내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빠져야 된다. 검찰은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해명을 듣기 위해 mbc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뭐가 잘났다고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그렇게 맹비난을 퍼부어낸 겁니까? 김웅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정치권에 발도 못 디디게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mbc가 이 나라와 국민을 살린다. 조중동은 알고도 뭐하냐? 조중동뿐만이 아니죠. 자칭 진보 인사들. 이들은 진보 인사라고도 불러서 안 되는데 윤석열 편에서 그렇게 조성은, 박지원 국정원장을 비난하던 사람들 지금 한마디도 못하고 있죠. 저런 사람들의 얘기가 뭐가 가치가 있다고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에서 따옴표로 보도를 하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아무튼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된다. 이게 메가톡급이다. 송파에서 플랜카드 모두 치워라. 무슨 낯짝으로 플랜카드 걸었냐. 김웅도 빨리 사퇴시켜서 꼬리 자르게 해야 되지 않냐. 뭐하냐 국민의힘. 이런 식의 많은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로도 공수처에서는 김건희와 한동운도 고발사주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공수처가 연로 의혹선상에 있는 모든 인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소장에는 모두 7명이 피고수인으로 적시됐는데요. 윤석열, 김건희, 손준성, 한동훈, 김웅, 정점식, 그리고 제3자까지. 공수처는 일주일가량 관련 수사 기록과 증거물 등을 분석 검토한 끝에 피고수인 모두를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많은 시민들이 주장하듯이 한동훈 핸드폰 비밀번호 20자리로 시간 엄청나게 끌고 있는데 이것부터 빨리 풀어봐라.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죠. 한동훈 핸드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주목하고 있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김영민 최고위원은 결국 국민의힘이 고발만 하면 나머지는 검찰이 알아서 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냐. 조작사건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는데 돈 졌다고 진술만 하면 나머진 검찰이 다 만들어냈던 것에서 진화한 거 아니냐. 단단히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고발 사주 자체 조사를 한다고 그렇게 엄플하더니 결국 빈말이었던 것이 또 탈로 났는데요. 한 달간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죠. 자체 검증단을 꾸려서 당 개입 여부를 조사하겠다던 사람들이 한 달간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고 대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 논의만 하고 고발 사주 의혹은 회의 주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현 위치이고 본질이고 실체라는 거죠. 그리고 토론 직후 윤석열 씨와 유승민 씨가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데요. 이것도 꽤나 볼만합니다. 시간상 이 또한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대략 보면 이렇게 유승민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에 김병민 대변인을 공개 저격을 하고 있고 토론회 직후에 싸우고 해명하고 난리도 아닌데요. 조금 더 자세히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박형준 부산시장 어제 검찰에서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MB 정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관여 정황이 확인됐고 그런 사실 없다며 전면 부인했던 박형준 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겁니다. 다시 느끼지만 MB 정부 당시 불법 사찰 심리전 매우 심각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잘못했네 정도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 불법 사찰하고 관리 방안까지 직접 대통령이 보고받고 얼마나 많은 공작들을 벌여왔습니까?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고요. 이걸 몰랐다고 한 거죠. 윤석열, 김웅, 박형준 등등 그냥 몰랐다고 하면 끝입니까? 국정원 불법 사찰에 관여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본인이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박형준 씨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정원과 민주당이 합작했다며 그걸 검찰이 못 이겨냈다고 이것도 정치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와 드디어 기소가 됐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홍대 자녀 입시 청탁과 기장군 재선신고 누락 LCT 특혜 분양 등 박형준 시장에게 적용된 다른 10개 정도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거죠. 이로써 이거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워낙 많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핵심적인 내용들만 계속해서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